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가 센카쿠열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며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